자 깡통박사 현담 공방 이전 중입니다. 공방 기계실 파티션을 나누고 있습니다. 파티션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기계실이죠. 기계들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여기다 비닐로 칸막이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너무 밋밋해서 이렇게 각자 개성있게 무늬목을 창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름목골 여기는 다이아몬드 여기는 볼트 헤드 여기는 엑스 어 모양이고 아 지금 멋있네요 올려서 볼까요 어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가운데로 해서 어 멋있습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해서 여기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계실 여기는 도아 를 만들고 여기도 도아 를 만들고 어 파티션을 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모두가 하나하나 고안하여 창작 작품이네요 오 다이아몬드가 너무 예쁘네요 오 오 unw 옹 예술입니다. 이상 깡통 박사였습니다.